김성남 의원입니다. 아니 제가 어제 국회 다 보셨잖아요.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략에서. 대표님께 이거 편지 전달을. 아니 그러지 말고. 아니 여기까지 와. 아니 저희한테 손 대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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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원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.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. 손 대지 마시라고요.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전달을 하고 가세요. 아니 지금 여기 당신이 우리한테 주세요. 우리 안 해 안 해. 됐습니다. 우리 안 돼서 자리 한 마리에 돌아가세요. 자리 비켜주세요. 아니 다 이미 지금 알리고 왔다니. 알리고 난 안 해. 당신이 알고. 잘못 치지 말고. 잘못 치지 말고. 잘못 치지 말고. 당신이 알고 가는 거 아니야.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알고. 경고해. 저러가 라고. 지금 건강 많이 하고. 민지 마세요 민지 말라고. 너무 잘 듣지 말고.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얘기해. 왜요.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건 말이야. 자 최 의원님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. 얼른 가요. 아니 다른 당은. 아니 다른 당은. 다른 당은 왜 받으면서. 아니 간단히 말이야. 간단히 말이야. 다른 당은 왜 정지 말고. 아니. 정말로 하자. 사람 밀지 말라고. 아니. 아니 밀지 말고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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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미 일종 공지까지 하는데. 왜 그러세요. 아니. 다 이미 일종 공지까지 하는데. 왜 그러세요. 아니. 아니 나와요. 당신이 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보여. 아니 쇼 하려고. 다 보여. 걱정하지 마. 빨리. 저기 최 의원님. 아니. 딴 데 가서 쇼를 하라고. 왜 여기 와서 쇼를 해. 일종 공지.